erkrël 소원의 꿈으로 들어간다 화이팅! 어때? 어? 멋있어? 네? 안녕! 잘 잤어? 난 잘 잤어 오늘은 뮤비 2일차입니다. 이 노래는 이게 왕쾌해요. 이게 여기 웨이브 할 때 여기는 항상 고정하라고 해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같이. 알았어. 그리고 오늘 약간 수아 언니의 UNI를 이미지를 제가 드리면서 이런 머리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수아 언니, 수아 언니, 수아 언니 손부란 머리였답니다. 시아 언니. 이거는 가현이랑 싸우다가 가현이가 저번 전투에서부터 계속 지고 있어요. 네, 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있고. 맞아, 복수하려고. 이길 수 없어요, 유연아님. 저한테. 그게 안다. 미션 동작이 잘 서울, 미션 동작아일은 그리고 또 맞서 싸워 견딜 수 없어 더는 숨을 수 없어 홀라인 시작!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비전 안무 나뉘고는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이에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개인적인 견해. 근데 너무 멋있어서 할 맛이 나는 그런 안무고 이번 안무에서 진짜 수원이랑 민현이랑 다미가 고생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언니가 이번 안무에 기여도를 한 번 알지? 이번 안무에 얼만큼 기여하는지 기여도요? 네. 얼만큼 아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어, 김지로 가는 거. 잠깐. 98.9% 하하하하하하하 그 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보고 숨을 쉬기 때문에 혈당 없어요. 지금 숨 쉬고 있는데요? 제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언니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브릿지 부분에 걸어가서 딱 뒤돌면은 제가 수연이 뒷모습이 보이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어찌나 등직스러워해야지. 진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한 번 지켜보러 나왔으면 좋겠다. 뒷모습. 아, 주윤이 왜 점이에요? 어? 어, 나 그 약간 몽골 반전 우와, 처음 봤어. 아, 전... 아, 이건 이렇게 집안전. 몽골 반전은 아니예요. 몽골? 몽골. 우와, 언니 여기는 처음 봐놨어. 이거, 이거는 뭐? 아, 없어. 너무 힘들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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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의상입니다 저희들이 뭐야 뭔가 뭘 찍는 거야 난 지금 놀랜 거봐 눈 진짜 아파 눈 진짜 아파 볼사가 이렇게 귀여워 지민의 색상 정리의 색상 정리의 색상 전파트를 끝내고 왔습니다. 아니 세트가 너무 예쁘고 의상도 예쁘고 세네도 예쁘고 다 조화가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쌈콕의 그림처럼 나오더라고요 유연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이 파트너 우선 제조차를 유연이 이번에 립 할 때 특징이 생겼더라고요 다리로 리듬을 타더라고요 풀샷 잡아주세요 리듬을 막 엉덩이로 타면 가던데 유연아? 뭐 이런 거 하고 다시 해봐 어? 난 립 할 때 야 넌 어떻게 된 줄 알아? 나 움직일 수 없어 아하하하하 땅 위 그 뒷메 깃발을 세우고 맞서 싸워 gonna get you gonna get you come on 이내 지켜낸 땅 그 위에 깃발을 들고 또 맞서 싸워 드림캐쳐가 또 어... 일을 냈습니다 바로 제보 컨셉 각자의 취향이 각자의 스타일링 각자의 스타일이 있죠 빨리 여보 장전해가지고 썸냐는 마음을 저런다고 가자 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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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고픈데 제대로 밥도 못 먹겠고 그래서 막 이런 과자들을 찾고 있어야 한다고 전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많으니까 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사람이라는 게 참 중간이 없어 중간이 뭘 먹어야 될 거야 추천해주세요 일단 립이 번지면 안 되는 것들을 먹어야 하고요 어... 요렇게 이런 건 깠을 때 다 못 먹으니까 한번 까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런 건 새콤달콤 먹겠고 제일 조그마한 걸 일단 골라볼게요 새콤달콤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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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소유터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철봉 한 세 바퀴 돌았어요 저는 그거 정말 많이 알게 지구봉 아 지구봉? 아 지구봉? 어 지구봉 맞아 목숨도 잃고 뮤비도 잃을 뻔했어 하지만 할 수 없어 아니 하지만 별일 없었지 축하해 오늘 우리 유톤이가 다시 태어난 날로 정하자 메종 나 메종이래 메종? 비종 비종 비쇼 미션 안녕하세요 저희 7집 파이크의 곡 비쇼 저희는 강아지 신화적 컴퍼니라 제목을 비쇼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비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야 기사 지구 있어 아 지구 좋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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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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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 해? 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너 힘이 세다 남다르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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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랑 시연이랑 한번 해보고 동이 시연 언니 바람기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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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파이팅! 이겼어요. 아니 손이 형 저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렸더라고요. 여기 다 잡혔어. 내가 할게. 이거 왜 이렇게 빼고 있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야야 저거 웃긴다. 하고 있는 거야? 오 그니까. 진심해야겠다. 야 너 진심으로 해. 판자로 히어. 진심으로? 제대로 판자로 히어. 좋아 이 승부욕이. 야 하나도 안 들려. 내가 이 승부야. 아 수원님 자꾸. 아무. 나 왜 자꾸 말 자꾸 씹히는데. 왜 자꾸 말 자꾸 씹히는데. 여기 내 옆에. 아 여기. 수원님. 야. 상처. 아 뭐야. 이 사람 상처야. 오늘 괜찮은 괜찮겠다. 저게 아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야 너 힘이. 힘이 쓰. 아 미 바람이 쓰. 내 시원님. 야 너 힘이? 뭐였죠? epy. 바람 contact. 들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았어요. 진짜 짜증나. ㅎㅎ io 一起. 하나 둘 셋. 수원님 만만치 않을까. 아 아파. 저 안 할래. 와아. 와아 이렇게 됐네. 어떻게 해야 돼. 랜텀 tv 미인 게 써요. 자꾸. 미인 게 informations. 우리 이거 왜 넘어가? 오오! 여기 왼손 세다. 여기 너무 왼손하네! 야 이 다부진 손들 좀 만져봐. 야 이 팔... 하늘이 왜... 야 가연이가 너무 maker 싶어. 너 괜찮아? 몇 번을 안 해봐 경기를 지금? 비슷해. 야 지금 경기 중독이야. 유현이 지금 팔 운동 하고 싶어. 야 그 운동할 때 팔 스플리로 흘리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내가 소파는 occ** 준비... 뭐야? 시리즈? 가연이 세다! 야 시연아 너 진짜 무서웠어 뒤에서 조명 받아가지고 조명이 있어서 뒤로 가면 안 돼요 야 너 힘 빼고 있지? 와 가현이 스태다 우와 넷이 번개 드로 아니 아까 이은이가 나 가까워 놀았어 왜 시연 언니? 이게 내 손이 이은이잖아 징 야 그렇게 해보면 안 돼? 뭐죠 뭐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현이 이제 갈까요? 네 그 누구도 절대로 뚫지 못해 꿈의 미래 Not for me 사막보다 메마른 이곳에 채워질 수 없는 갈증 갈라진 땅 위 그 틈에 깃발을 세우고 맞서 싸워 옷이 많이 이용하려고요 아까 멋있다는 칭찬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더 많이 이용해달라고 슈 슈 바랭만 초점진 릴러 정이 가득한 그 위로 우린 모두 외계사올라 I give your vision 달달의 앞에 눈을 감겨 쉬어갈수록 또 반전 그들에겐 없어 reason I give your vision I give your vision I give your vision 눈부신 너의 내일과 아름다운 이 꽃을 위해 우릴 향해 give it all to light 아 언니 팔 찍었을까 봐 안 나는데?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하하 이 시각의 아픔은 연다 시각의 수록 더 날씨가 그대들에게 다 사위대로 give you a vision 이 시각의 아픔은 연다 우리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전 지금 촬영 보려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터도 꼬일 정도로. 이렇게 감독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깐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진짜 썸녀들이 아시겠네. 멤버들 머리가 변했으니까. 아시다시피 한 달 거의 반 전부터, 미국 가기 전부터 준비한 앨범이에요. 약간 두 달 전부터 준비했죠. 그 전부터 썸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드림캐쳐를 위해서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은 사랑. 그리고. 아 네. 많은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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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 pm 적에 가득한 게 위로 이 고르몬을 제게 살아 I'll give you a vision 헉! 제가 찢었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찍어주셔서 만족스러웠다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결과물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집에 갈 친구 할 것 같아요. 저의 자동차 위에 처음 올라가 봤는데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차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처음 등장한 차가 저렇게 패턴인데, 드림트 로고가 또 저렇게 박혀있어요. 저 밖에서 촬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단단할 줄 알았는데,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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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이라 이래가지고, 여기에 좀 중심 잡게 살짝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담아주셔 가지고, 좋았습니다. 방금 보셨어요? 슬프하다. 갑자기 화가 나. 아! 연기를 하는데 잘 나왔는지는 모니터를 한번 해봐야겠어 한번 하러 가볼 게요! 드디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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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캐쳐 미니 7집 타이틀 비전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정말 멋있을 비전 뮤직비디오 바쁘셨느냐는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비전 뮤직비디오를 위해 고생하세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비시캐쳐였습니다. 안녕! 퇴근! 퇴근! 퇴근이야? 퇴근이지?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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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